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고 기록연대는 본서의 예루살렘 함락이 기록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 이전인 AD 65년으로 보기도 하나 본서에 나타난 영지주의 이단의 형태로 보아 AD 70년 이후가 유력합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당시 교회가 영지주의의 폐해가 컸으므로 이에 대한 변증서를 쓰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오 야구부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다데오라는 유다가 순교한 곳이 페르시아의 터키 적경 지역이고 그의 무덤이 그곳에 있기에 다데오와 베드로가 같은 방에서 그 시대의 위험을 통감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봅니다. 본서가 베드로 후서와 문체가 같은 것은 베드로와 같이 지내면서 전도에 필요한 것을 공유하였기에 그러한 것으로 봅니다. 2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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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이라. 천사장 미가엘도 죄가 명백히 드러난 사탄일지라도 감히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판결과 심판을 맡겼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들보다 높은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판결하였고 심판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혁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랑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한 자였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제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받는 것을 애녹이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참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류리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도덕 폐기론에 미혹되어 진리인 보금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의를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유다는 이 성형에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교리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유용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